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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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예쁜이들 누구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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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도 민망하지 너도하고 민망하지 그치 너희도 오늘 색깔 예쁘다 역시 노랑노랑 보라머리 언니 역시 노랑괜찮네 오늘 애기 아주 힘을 잔뜩 줬네 여기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은데? 얘들아 한복이야 너무 예쁘다 진짜 오늘 중고생 할인 안돼요? 나 오늘 중고생 오늘 날씨 너무 좋군요 우리 전부 성남도 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여기 너무 재밌다 너무 예쁘다 어머 어떻게 남자 한복 입었어 여자 한복 아 헐 대박 반대로 입었어 대박이다 어떡해 종석아 질 수 없다 할 수 있다 우와 대박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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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어 열한 명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너 뭐 먹을래? 다 시키고 싶은 거 시키십쇼 나 육회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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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떡갈비에 불고기에 전주 왔으니 이게 뭐야? 이게 육회비빔밥 그리고 육회비빔밥 안받은 옥골 물고기 다 먹으면 뭐예요? 막걸리 다 먹었다 밥은 어떠셨는지요? 역시 전주하면 비빔밥 아 육비빔밥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화려한 거 너무 귀엽다 자 위로 올라갑시다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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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리 올라오게 현정 언니 여기 장난 아니야 정말 시끌벅적하다 오 예쁘다 너 뭐 할 거야? 아니 고르라고 고르라고 너 고르라고 나영이 예쁘다 어떡해 나 못 고르겠어 엘린이 노란색 나 노란색 말고 따로 입어볼까? 나 그래도 노란이야 알았어 난 그냥 딱 봐도 노란 야 근데 이런 것도 예쁜 거 같은데? 그쵸 저도 아까 이거 예쁘다고 아니래 언니들이 언니들이 아니요 이거 예쁘지 않아? 이거 예쁘지 않아? 근데 나는 너무 짧아도 안 될 거 같아 근데 나는 너무 짧아도 안 될 거 같아 내 머리 예쁘지? 저는 이거에 맞는 거 주세요 한 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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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게 언니 저도 추천해 이렇게 아아이 언니 근데 괜찮지? 추천해 머리카락 이거 가지고 머리를 날아 선욱이 골랐어 골랐어? 선욱이? 저 여기 앉으면 되나요? 와 여기 이렇게 아예 해주시면 되겠다 하나로 다 따드리는데 네 이렇게 다 있고 담만 따시는 것도 있어요 저는 담만 다 따겠습니다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있으신데? 살짝 빼고 따 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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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를 보고 앉으세요 아 아 솔직해요 머리야 머리 예뻐? 오케이 좋아 다음 너도 머리 예뻐 너무 귀여워 미션이 예뻐 뭔가 근데 싹 헐 이게 없겠네 민지 와 민지한테 보여주자 한 번 입고 갈까요? 걸슈팍 가자 하하하하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슬롯이 맛있어 음료가 먹고 싶구나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슬롯이 우리 여기 성당 앞에서 찍을까? 저기에서 저기서 찍어야 끝이지 선봉이 대박이에요? 야 그냥 저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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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만으로도 그러게 젤 튀어 이미 젤 튄다 병원 잘 갔다 왔어? 네 내가 그러면 이제 다 한 번 쭉 사보세요 진선비를 제가 진선비를 한 번 뽑아볼 것 같은데 진선비를 한 번 뽑아볼 것 같은데 우리 많은 한복 중에 예선 탈락 예선 탈락 예선 탈락 나 그럼 저쪽 가서 사진 찍자 사진 나 간다 한국 그립고 뛰어버려 팔자 어머 어머 이쪽으로 가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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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예쁘다 우와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서 단추에서 찍으면 진짜 그래 우리가 여기서 단추 찍자 우리 우린 여기 어디 서면 돼요? 일라봐 얘들아 여기로 와 여기로 서면 돼 야 이 쪽에 이거라도 어디 어디 가? 아 그거 해 여기 그만해요 네 뭐야 짓끄지러워 고맙습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나왔어 벚꽃이 들어가자 좋았어 갑시다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야 어 야 언제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럼요 열 살 때 빨리 많이 찍어 우리 내가 찍어줄게 너 뒤에 그 뭐야 카메라를 뒤에 머리가 진짜 이거 아 이거지 형 좀 안그러워 야 누가 모르겠어 3초 있어요 자 3초 영상인데 아이 정말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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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진이는 4시까지 택 찍다 돌아가면 아 너무 귀엽다 아 아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 진짜 아 진짜 귀여워 자 고 자 자 고 자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는거야 진짜 지금 너 오지않아 너 좀 앞으로 가 어 여기? 근데 이거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아 나도 아 나 몰라요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야 이게 뭐야 나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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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우와 좋다 아 이 옷 되게 분위기 있다 여기가 선생님 많으셨어요 진짜 노꾼 화이팅 하시고요 썸 아 아 오빠 얘 왜이래 만들었어요 해고먹어 진짜 네 아 진짜 너무 감자스러워서 내가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사슬게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언니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이거 하늘로 이렇게 찍어야 되나 후기 빨리 진짜 브이로그 너무너무 고맙다 누나 다행이다 맘에 들어서 너무 맘에 들어 진짜 내 스타일이야 누나 모자랑 이것 중에 맘에 들어 모자 선물했거든 야 니 손 주야 쓰고 댕겨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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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스틱 울지마 목 오! 언니 다리는... 언니 다리... 언니 다리... 이리 와! 야 나의 거 한 번 보여줘 봐봐! 잘 찍어야 돼 너 진짜! 그래요? 응 자 아이 너무 이쁘... 원인은 둘 셋 셋 우와 예쁘다 예쁘다 앞을 조심해라 야 너 앞에 조심해라 경성국도 예쁘다 하지 나 사람이 너무 맞아 우와 선우님을 지키는 얘들이나 너네가? 진짜 선우? 선우님을 지키는 거야 너네가? 아 너희들이 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거야, 선욱이를. 아, 야. 가세요, 지나간다. 안녕! 자, 외국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와우. 진짜 귀여워. 우리가 한복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역시. 역시. 아, 예쁘겠다. 와우. 체대 왜저래? 쟤도 왜저래? 아, 너희들이 다 세skin 사고 여기를 남아줘. 여기를 남아줘. 야, 웃어주지 마. 다른 사람 안 웃어요? 어,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아, 야. 야. 신난 차가 여긴다. 안녕. 예뻐 예뻐. 신났어 신났어. 저기요. 저기요? 아 예쁘다. 이게 나영아 예쁘다. 이상합니다. 제가 잘 지내줘. 아유 예뻐. 계속 찍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